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, 아파트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가져가는 제도인데요. 최근 집값이 크게 뛰면서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부담금이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자 정부가 이 부담금을 확 낮추기로 했습니다. 다만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뿐 아니라 여러 채 가진 사람들까지 혜택을 보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정원석 기자입니다. 지난해 7월 재건축을 마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. 지금대로라면 3억 4천만 원을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. 부담금 기준은 2006년 만들어졌는데 이후 집값이 3,400까지 오르면서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손질하기로 했습니다. 초과이익 3천만 원까지 면제해 주던 건 1억 원으로 높이고 부담금 매기는 기준 구간도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단위로 넓힙니다. 집 한 채 가진 실수요자는 보유 기간 6년부터 10년 이상까지 최대 50%를 추가로 깎아줍니다. 이 경우 위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부담금은 2억 5천만 원 미만으로 줄고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절반을 또 감면받습니다. 전국 84개 재건축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1억 원 이상 내야 하는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듭니다.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는 건 전문가들도 대체로 공감합니다. 다만 비싼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깎이는 부담금이 커 투기 목적이나 집 여러 채 가진 이들까지 이익을 보게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JTBC 정원석입니다.